우리 황석씨가 의외로 남자다운 면이 있다는데요. 그래요. 여기서 깜짝 놀라 우리 황석씨의 장기자랑이 되었습니다. 신고식 신고식 해야죠. 언니 태권도를 몇 년이나 하신 거예요? 태권도 저는 한 5년, 6년 했고요. 그리고 합기도 한 2년 정도 했고요. 범도 1년 정도 했습니다. 제가 한국에 와서 운동을 계속 배웠던 게 북한에 있을 때는 꽃집이었잖아요. 그래서 들거리 싸움을 많이 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싸움인 거죠. 그래서 한국에 와서 제대로 좀 배워봐야겠다. 그래서 이제 했던 것 같아요. 몸 좀 풀게요. 먼저 몸을 푸시고. 먼저 몸을 푸시고. 앞차기를 해서 뒤까지 올 수 있어요? 한번 쳐봐요. 한번 쳐보십시오. 대박. 뒤로 쏙. 대박. 어? 저세훈씨 키 크다. 여기선 이제 앞차이 그냥. 그래서 여기선 여기선. 어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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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